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2022 경인지역 일꾼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 모시고 출마의 편을 비롯해서 다양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민주당의 남양주시장 최종 후보로 선출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일단 예비후보 때보다는 더 마음이 단단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좀 새삼스러우시겠지만 출마의 변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제가 결정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건 남양주 시민들의 부름이었습니다. 남양주 시민 1천 명 이상이 서명을 하셨어요. 제가 시장 나와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엄숙해졌달까? 그런 상태가 됐고. 그리고 그런 시민의 부름은 현재 남양주에 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른 것이라고 생각해서 최종 결심을 했고요. 그럼 시민들은 왜 저를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면 현재 남양주가 저 같은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양주는 제왕적 리더십 비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불통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랜 기간을 시민과 소통하면서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통을 깨고 소통의 리더십으로 시민 가보노스로 시정을 개혁해서 100만 도시 남양주의 기반, 가장 중요한 기반, 시민과의 협치를 만들 수 있는 저의 리더십을 남양주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닌가 판단하게 됐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남양주가 지금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인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75만 가까이 인구가 되던데 특례시 기준도 100만이고 조금씩 가까이 갈 것 같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 31개 시군 가운데에서도 경기도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 후보님께서 남양주시가 위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판단 근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례시 기준은 원래 100만이었는데 이게 좀 완화돼서 50만 이상이면 특례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0만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50만 이상이면 특례시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남양주의 위기라는 건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오잖아요. 한마디로 남양주는 지금 폭풍 성장 중에 있는데요. 그 폭풍 성장의 핵심에는 신도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가올 왕숙신 1, 2기 신도시가 또 들어옵니다. 이건 인구 폭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7년이나 2031년 그 사이에 100만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인구 100만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인프라가 많이 깔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파트는 많아지고 인구는 많아지는데 교통 인프라라든지 다른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 편의시설, 의료 같은 것들, 학교.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민 생활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동시에 기회와 동시에 위기가 왔다고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 5년 후쯤에는 상당히 인구가 늘어나면서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주변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시장이 되시는 분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광환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조금 좋지는 않은데 민주당 탈당하셨고 또 남양주 씨의 민주당의 또 권리당원들도 잇따라 탈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던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팀으로 선거전에 나서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조광환 시장님과 관련된 부분. 저는 조광환 시장님의 순기능과 역기능, 공과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시장이었는데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것은 본인의 권해도 그만큼 깊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거취를 결정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원팀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경선을 8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8명 제가 8대 1의 확률을 뚫고 시장 후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7분과의 원팀은 무리 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 후보의 강점은 남양주 씨의 3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데 그 3개 선거구의 국회의원들이 다 민주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3분과 그리고 나머지 시도의원 후보와 그리고 시장 후보로 나왔던 분들과 강력한 연대를 해서 원팀으로 승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또 이제 주광덕 후보와의 6년 만에 리턴 매치라는 점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 무대는 총선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로 바뀌었지만 주광덕 후보가 최민희 후보님에 대해서 장점은 인지도 단점은 비호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약간 자극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저를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싫어하는 분도 계신 건데 그게 조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점 인심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민주당과 저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고요. 다만 남양주가 아직도 관변단체라든지 과거의 제왕적 리더십의 시장님 주변의 분들은 아직도 조금 보수적이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광덕 후보에 대해서 호감도가 높겠죠. 그 주변은. 그래서 아마 친구들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주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호감은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고요. 지금 남양주에서도 꽤 오래 거주하셨죠? 만 7년 됐습니다. 7년 정도면 이제. 네, 그리고 무엇보다 만 7년 동안 제가 남양주에 있으면서 낙선했고 그리고 저로서는 억울한 정치 보복 재판을 받았고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남양주에 처음 오면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남양주를 지키겠다. 그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는 패널로 출연하는 시간 이외에는 지역을 구석구석 돌았습니다. 이번에 출마해 보니까 정치 고관여층 각 당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주변에 있는 분들은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저를 다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한 약간의 측은지심 그리고 제가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는 데 대한 기대 그리고 제가 똑순이었거든요, 별명이. 그래서 일을 야무지게 할 거라는 기대. 그래서 바닥 기저 민심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대선 때 보면 남양주에서는 한 8% 정도 이재명 후보가 앞섰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먼저 교통 문제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좀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왕숙지구도 들어오고 하다 보면 교통 인프라에 대한 요구가 많을 텐데 두 가지 묶어서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우선 교통 문제는 저희가 10철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이게 기존 지하철, 그 다음에 도로망 확충 그리고 GTX 노선 확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선들이 확충되면 이게 한 10년 정도. 그런데 기초 인프라 중에 교통은 계획을 지금 세워도 그게 실현되는 게 한 10년이니까 한 10년 정도는 시민들이 좀 고생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은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 이 공약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경 쓰는 게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반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중학교 문제가 여전히 있고요. 남양주 전체로 봐서도 중학교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관계가 또 엇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심하게 시민들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 사업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예산이 집중되고 정부의 다른 여러 가지 투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여기서 특색 있는 남양주만의 무엇. 디지털은 다 얘기하지만 무엇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디지털 교육 선도 도시 만들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딩 조기 교육으로 남양주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남양주 출신이다 그러면 아, 저기는 코딩 교육의 전문가들이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코딩 조기 교육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관련해서 중장년층을 위한 어떤 향후 은퇴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좀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죠? 인생 제2설계를 할 수 있는 통장 그런 거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새로운 시도이다 보니 사실은 예산 문제 등을 촘촘하게 짜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또 하나 집중하는 게 체육 부분입니다. 이 체육 복지가 잘 되면 의료비가 반으로 준다. 그렇죠. 그건 모두가 인정하시는 것인데 체육 시설 투자를 또 꺼리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걸 과감하게 깨고. 그래서 체육 복지에 집중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어르신들 놀이터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 놀이터가 치매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료비는 나중에 드는 거잖아요. 의료비를 줄이는 건 체육 복지다. 이와 함께 사실은 제가 가장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건 게 시정개혁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도 제왕적 리더십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왕적 리더십은 필수적으로 불통이 되고 또 필수적으로 늑장 행정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정개혁에서 소통 행정, 투명 행정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가버넌스로 끊임없이 감시받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시민 가버넌스 구축으로 정말 소통이 잘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양주 체육회 같은 경우도 종목 단체들이 이끌어가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의 예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인구 100만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한 명의 시장과 한 200명의 어떤 4급 이상,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의 에너지보다는 사실 신도시도 그렇고 애양심에 불타는 원주민들도 있거든요. 그 100만 동력 에너지, 시민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경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재정자립도가 남양주가 30% 초반 정도 되더라고요.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분포돼 있던데 경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왕숙 신도시 안에 이미 계획된 것이 바이오 관련된 업계에 유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이런 말하자면 선도산업들,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하다 보면 남양주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타우나예요. 그래서 이 베드타우나를 극복하는 건 생산기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왕숙 신도시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그리고 남양주가 약간 늦었지만 남양주가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의 기지를, 영구기지 등도 포함하여 들여오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또 하나의 메이커시티 개념을 해볼 수 있는 게 남양주에는 홍유릉, 대한민국 유일의 황제능이 홍유릉인데요. 홍유릉을 비롯하여 광해금묘 등등 이 역사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홍유릉 주변에 황제의 거리, 황후의 거리를 만들어서 소위 전통공예, 나전칠기 등을 만들면 새로운 메이커시티 일자리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양주 시민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양주는 폭풍 성장 중에 있고, 폭풍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민협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통의 남양주를 소통의 남양주로, 분열의 남양주를 원팀 남양주로, 무능의 남양주를 유능한 남양주로 만들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시장 후보와 함께 출마의 편을 비롯해서 다양한 말씀, 정책까지 포함해서 나눠봤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